앞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 핸드폰에 밝은 불빛은 안 돼요. 가져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 캠페인은 롯데시네마와 평총교회 고등부가 함께합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간이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고 각자 각자가 서로를 만나 우리가 되는 진짜 우리 고등부가 우리 교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함께 해줘서 고맙다. 사랑해. 너도. 나도. 안녕. 안녕. 부끄러워. 뽀뽀하고.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